나는 작은 시골마을에 있는 분교에서 초등학교를 다녔어. 그곳은 전교생이 6명인 아주 작은 학교였는데 시간표가 따로 없었어. 그저 담임선생님이 공부하자고 하면 하고 나가서 놀자고 하면 마음껏 뛰어놀았는데 그러다 보니 우린 공부보다 노는 것에 더 익숙했지. 우린 학교에 있는 대부분의 시간을 산과 운동장에서 뛰어놀며 보냈어. 때는 내가 초등학교 5학년이던 여름의 어느 날이었어. 매일같이 운동장에서 노는 게 지겨웠던 우리는 자연학습을 핑계로 담임선생님의 허락을 받아 산으로 올라갔지. 산 곳곳을 누리면서 가재와 개구리를 잡을 생각이었거든. 마을 뒤편에는 두 개의 성황당이 있었는데 성황당 주변의 나무에 오색천들이 휘검겨 있는 모습이 아주 을신연스러웠어. 두 개의 성황당 사이에는 작은 개울이 있었는데 그 물이 아주 맑아서 가재나 도룡용이 지천에 널려 있었지. 어른들은 늘 우리에게 성황당 근처에는 절대 얼신도 하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하셨었어. 하지만 새로운 놀잇거리를 찾아다녔던 우리는 투명하게 반짝이는 개울가에 금방 빠져들고 말았지. 우리들은 대략 아침 10시쯤에 성황당 근처의 개울가로 향했어. 주변이 숲으로 우거진 개울가는 한여름에도 서늘한 바람이 불어서 더위를 식히기에 딱이었지. 하지만 무슨 이유에선지 날이 아무리 더워도 마을 사람들은 절대 그 근처를 지나다니지 않았어. 우리들은 개울가에 발을 담그고 가재를 잡으며 놀고 있었어. 그때 한 친구가 개울이 어디까지 이어져 있는지 궁금하다며 위로 올라가보자고 하는 거야. 괜한 모험심과 호기심에 들뜬 우리는 신이 나서 개울가 위쪽으로 계속 올라갔어. 얼마나 올라갔을까. 갑자기 개울물이 발이 시릴만큼 차갑게 느껴졌고 한여름에도 오한이 들 정도로 차가운 공기가 느껴졌어. 대낮이었지만 주변은 온통 숲에 둘러싸여서 어두컴컴했어. 그 모습에 겁이 났는지 저학년 두 명이 내려가자고 졸라댔어. 하지만 나와 6학년 형은 어른스러움을 보여주고 싶어서 하나도 무섭지 않다고 으스대며 계속 올라가자고 했지. 그렇게 20여 분을 더 올라가자 개울가 옆에 집 한 채가 있는 게 보였어. 그것은 무척 낡은 나무로 지어진 집이었는데 문과 창문에 발라진 새하얀 창호지는 어디 하나 찢어진 곳 없이 깨끗했어. 마치 누군가 그 집을 관리하는 것처럼 말이야. 우린 새로운 아지트를 발견했다는 생각에 신이 났어. 6학년 형과 내가 나서서 먼저 그 집을 탐색해 보기로 했고 다른 아이들은 문 밖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있었지. 그런데 문고리를 잡는 순간 느낌이 완전 싸늘한 거야. 그 느낌이 어찌나 생생하던지 아직도 소름이 끼칠 정도야. 문고리는 빨강, 노랑, 파랑의 옷의 끈으로 묶여 있었는데 왠지 이 문을 열면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확 들었어. 그 순간 6학년 형이 끈을 끊어내고 문을 확 열었고 그러자 방 안에서 얼음 같은 공기가 훅 밀려 나왔어. 방 안은 신문지와 부적 등으로 덕시덕시 도배되어 있었고 장롱이나 책상, 이불 등은 먼지가 쌓인 채 그대로 놓여져 있었지. 우리는 천천히 안을 구경하기 시작했어. 그때 밖에서 누군가 문고리를 잡아 당기는 것처럼 쾅 하고 문이 아주 세게 확 닫혀버렸어. 방 안에는 나와 6학년 형이 있었고 밖에서 지켜보던 아이들은 비명을 지르며 도망쳐버렸어. 형과 나 역시 꽤 놀랐지만 애써 태어난 척 문을 열려고 했는데 문이 열리지가 않는 거야. 아무리 세게 밀어도 덜컹거리기만 할 뿐 마치 누군가 밖에서 똑같은 힘으로 미는 것처럼 꿈쩍도 하지 않았어. 형과 나는 그제서야 엉엉 울면서 있는 힘껏 문을 열었어. 이때부터 정신을 잃은 건지 기억이 좀 희미해. 그때 문과 창문에 있는 창호지가 파르르 하고 미친 듯이 떨리기 시작했고 누군가 손톱으로 창호지를 벅벅 긁는 듯한 그런 소리가 들려왔지. 형과 나는 온몸으로 문을 밀고 걷어차고 하다가 결국 문을 부수고 밖으로 나왔어. 우리는 개울을 따라 정말 죽을 힘을 다해 달려서 아래로 내려갔어. 둘 다 이미 제정신이 아니었던 것 같아. 그때 시간이 아무리 늦어도 낮 1시 정도는 되었을 텐데 밖에 마치 한밤 중인 것처럼 아주 어두웠어. 개울을 따라 마을까지 뛰어내려 오자 먼저 도망쳤던 아이들이 산 입구 쪽에 서서 형과 날 기다리고 있었어. 우리는 오들오들 떨면서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서로 이야기를 나눴째. 그런데 그때 장년생 아이 한 명이 파랗게 질린 얼굴로 그 집에서 무언가를 봤다고 하는 거야. 문이 쾅 닫혔을 때 다른 아이들과 도망을 치며 잠깐 뒤를 돌아봤는데 검은 소복 차림이 백발을 풀어헤친 여자가 이런 소리를 내며 문을 꽉 닫고 있었다는 거였지. 그 말에 모두 소름이 확 돋았지만 우린 어른들에게 혼이 날까 두려워서 오늘 일은 모두 비밀로 하기로 약속했어. 우린 그 길로 곧장 학교로 돌아가서 수업을 듣고 조용히 각자 집으로 돌아갔지. 그런데 그때부터 심상치 않은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야. 그 폐가에서 도망쳐 나오느라 옷은 엉망이 되었고 난 눈물 자국이 선명한 얼굴로 집으로 돌아왔어. 엄마는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고 캐물으셨지만 난 놀다가 넘어졌다고 대충 둘러대고 말았어.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때부터 갑자기 몸이 으슬으슬하더니 온몸의 한계가 느껴지기 시작했어. 나는 저녁을 먹고 곧장 방으로 들어가 이불을 덮고 누웠어. 그렇게 선잠이 들었을 무렵 깜깜한 방 안에서 누군가 날 지켜보고 있는 그런 느낌이 강하게 드는 거야. 어두워서 잘 보이진 않았지만 분명히 내 방에서 인기척 같은 게 느껴졌지. 난 너무 무서워서 소리도 지르지 못하고 천천히 눈을 떴어. 그러자 누군가 내 발 끝에 서서 날 내려다 보는 듯한 실루엣이 어렴풋하게 보이는 거야. 그 실루엣은 몸을 천천히 좌우로 흔들어 대더니 갑자기 그 자리에서 방방 뛰기 시작했어. 그리고 그런 모습과 소리에 큰 충격을 받은 나는 정신을 겨우 붙잡고 있는 힘껏 비명을 질렀어. 그러자 할머니와 부모님이 달려오셔서 내 방에 불을 켰고 그러자 그 형체가 순식간에 사라져버렸어. 순간 낮에 저학년 동생이 했던 말이 생각이 나며 온몸이 덜덜 떨려왔어. 두려움을 견딜 수 없었던 나는 결국 울면서 할머니와 부모님께 모든 사실을 털어놨고 내 이야기를 다 들으신 할머니께서는 어두운 얼굴로 날 추궁하셨어. 너 그 문을 그대로 열어놓고 나온 거니? 네. 아이고 날이 밝는 대로 무당을 불러다가 사람들 데리고 그 집에 좀 가봐야겠다. 그리고 그날 밤 난 열이 40도 가까이 오르면서 심하게 앓게 되었어. 그때는 시골 밖으로 나갈 차편이 딱히 없었고 부모님은 해열제만 계속 먹이시며 날 밤새도록 간호하셨지. 하지만 크게 차도가 없었고 난 아침까지 끙끙 앓았어. 할머니는 날이 밝는 대로 음내 있는 무당을 찾아가셨어. 그리고 나와 함께 그 집에 갔던 친구들을 모두 우리 집으로 불러 모으셨지. 난 고열에 축 처진 몸으로 친구들과 함께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었어. 오후가 되자 할머니께서 무당과 함께 집으로 돌아오셨어. 무당이란 분은 우리 집 대문을 열자마자 소금을 마구 뿌리며 대뜸 이런 말을 하는 거야. 아이고 너무 추워서 혼자서는 못 쫓아내겠다. 그 말에 아이들은 겁에 질려서 울기 시작했어. 잠시 후 먼저 온 무당이 연락을 받고 다른 무당들이 우리 집에 왔고 곧바로 굿이 시작되었어. 무당들은 나와 아이들을 한가운데 모이게 해서 그렇게 앉혀두고는 이상한 나뭇가지 하나와 방울을 들고 마구 흔들었어. 우린 모두 숨을 죽인 채 잔뜩 겁에 질려서는 그 모습을 그저 지켜보고 있었지. 그런데 덩실덩실 춤을 추며 구슬하던 무당 한 명이 갑자기 뭐에 홀린 것처럼 자지러지게 웃어대더니 우릴 죽일 듯이 노려보는 거야. 그러더니 우리에게 다가와서 이런 말을 했어. 왜 내 집에 왔어? 왜? 문을 다 부셔놨으니 얼른 되돌려놔. 그렇게 무당은 우리 어깨를 잡고 마구 흔들더니 갑자기 머리를 산발로 풀어여치고 까드득거리며 웃기 시작했어. 너무 무서웠던 우리는 벌벌 떨면서 살려달라고 빌고 또 빌었어. 그런데 귀신이 홀린 그 무당이 갑자기 내 방 쪽으로 뛰어가서는 문을 박차고 들어가서 그 안을 마구 뒤지는 거야. 잠시 후 무당은 새하얀 창호지를 들고 나왔어. 금방 접어놓은 것처럼 빳빳하고 깨끗한 창호지가 내 방에서 나온 거지. 이제 집으로 갈 거야. 무당은 그 창호지를 품에 안고 휘리지 나가버렸고 구슬 구경하던 마을 사람들과 다른 무당 한 명이 부리나케 그 뒤를 쫓았지. 두 무당은 우리 마을 사람이 아니라서 성황당 사이에 있는 길을 알 리가 없었는데 귀신이 홀린 그 무당이 마치 자기 집으로 가는 것처럼 성큼성큼 망설임 하나 없이 그 성황당 사이에 깨울 길을 올라갔대. 그리고 마침내 우리가 어제 갔었던 그 폐가로 들어갔는데 이상하게도 폐가의 한쪽 벽에 발라진 창호지만 전부 벗겨져 있었다고 해. 귀신에 홀린 무당은 그 벽에 아까 품고 갔던 창호지를 붙이더니 한 번만 더 내 집을 건드리면 이 마을에 씨를 말려부릴 거야. 그렇게 소리를 고래고래 질렀다고 해. 상황을 모두 목격한 마을 사람들은 그 이후로 성황당 사이에 있는 개울을 아예 막아버렸어. 그리고 해마다 두 성황당 에 제사를 지내게 되었지. 그 사건으로 우리는 어른들에게 크게 꾸중을 들었고 한동안 어른들의 감시를 받아야 했어. 그 후로 오랫동안 우리는 약속이나 한 듯 그 일에 대해선 입을 다물어 버렸지. 그러다 각자 성인이 되고 대학생이 된 후에야 차츰 그날의 일들을 꺼내기 시작했어. 그날 내 방에서 왜 창호지가 나온 건지 또 무당은 그걸 어떻게 찾아낸 건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어. 그러던 어느 날 당시 6학년이었던 형이 술에 취해서 나에게 고백을 해왔어. 배가에서 도망쳐 나올 때 누군가 자신의 손목을 잡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었대. 그래서 뒤를 돌아보니 하얀 창호지가 형의 손목에 칭칭 감겨져 있었다고 하더군. 너무 무서웠던 형은 창호지를 찢어버렸는데 얼떨결에 그것을 내 주머니에 넣어버렸다는 거야. 그 창호지에 귀신이 붙어서 날 따라왔던 거였지. 이미 오랜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그 형을 원망하진 않아. 하지만 난 그 일을 겪은 후로 폐가나 폐교 혹은 귀신이 나온단 유명한 장소엔 아예 얼신도 하지 않게 되었어. 버려진 곳은 나름의 이유가 있다고 해. 그리고 그런 곳은 귀신들이 살기에 아주 좋은 곳이지.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 중에 혹시 단순한 호기심에 그런 곳에 가보고 싶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무조건 말리고 싶어. 그리고 이미 그런 곳에 다녀온 경험이 있다면 그날 입고 갔던 옷의 주머니를 샅샅이 뒤져보고 웬만하면 그 옷들을 태우거나 버리기를 당부할게. 그렇지 않으면 잠들어 있는 당신의 뒤에서 귀신이 까드득 까드득 거리며 펄쩍 펄쩍 춤을 추고 있을지도 모르니까 말이야. 아멘.